안녕하세요. 올드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가는 지난번 영상에 점심이라는 작품을 쓴 영국의 작가 서머셋 모음입니다. 지난번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에도 이 작가의 팬이 엄청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만물 박사입니다. 본인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닌 경험을 토대로 배 위에 여행길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렸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멋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만물 박사 윌리엄 서머셋 모음 나는 맥스 켈라다와 만나기 전부터 그가 싫었다. 이제 막 전쟁이 끝났으므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정기 여객선은 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선실을 얻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으므로 선원들이 정해주는 대로 견뎌야만 했다. 독방을 얻는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나는 다행히 침대가 두 개만 놓인 방을 하나 배당받았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같은 방에 묶게 될 손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이름은 선실창이 닫혀 밤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인상을 주었다. 두 주일 동안이나 낯선 사람과 함께 같은 방을 쓴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었다. 더욱이 그 승객의 이름이 스미스나 브라우니였었던들 덜 실망했을 것이다. 나는 폐에 올랐을 때 켈라다시의 짐이 우리 방에 운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짐작들은 거들떠 보기도 싫었다. 그의 여행가방에는 많은 꼬리표가 달려 있었으며 옷이 들어있는 그의 트렁크는 무척 육중했다. 그는 세면도구를 풀어놓았다. 나는 세면대 위에 있는 향수며 샴푸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머릿기름 등을 보고 그가 코티 회사의 고급 화장품을 애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금으로 그 이름의 머릿글자를 새긴 켈라다시의 솔들은 솔질보다 문지르는데 사용하는 편이 더 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도저히 그를 좋아할 수 없었다. 나는 흡연실에 들어가 트럼프 카드 한 몫을 가져와 트럼프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누가 내게 바싹 다가와서 당신의 이름이 암흑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저는 켈라다라고 합니다. 하고 그는 번쩍거리는 이빨을 드러내어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같은 방에 묻게 되었군요. 네 참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과 같은 방에 들지 모르는 판에 나는 당신이 영국인이라고 하길래 퍽 기뻤습니다. 나는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우리 영국 사람들은 피차에 친절하게 지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내 말 뜻을 아시겠죠? 나는 눈만 건빡거렸다. 당신도 영국 사람입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물론이죠. 설마 내가 미국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을 텐데요. 나는 진짜 영국 사람입니다. 켈라다시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호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내 내 코 밑에 대고 가볍게 흔들어 보였다. 나는 조지왕의 백성들 중에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싶었다. 켈라다시는 두툼한 매브리코와 유난히 반짝이는 커다란 눈을 갖고 있으며 살결은 검은 편이었다. 키가 작으나 단단한 몸짓인 그는 수염을 깨끗이 깎고 길고 까만 머리는 윤기가 흐르며 곱슬곱슬했다. 그는 사투리가 섞인 영어를 유창하게 말했으며 제스쳐도 풍부했다. 나는 그의 영국 여권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라면 그가 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날씨보다 더 푸른 하늘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그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금주령이 내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배에서는 술 한 방울도 구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목이 마르지 않을 경우에는 진저엘이나 레몬주스와 같은 것은 별로 생각이 없었다. 그는 나에게 동양적인 의미심장한 미소를 던졌다. 위스키 소다든지 물타지 않은 마티니든지 말씀만 하시오. 그는 바지 양쪽 뒷주머니에서 병을 하나씩 꺼내어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나는 마티니를 마시기로 했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큰 컵 하나와 유리컵 두 개를 가져오게 하였다. 아주 멋진 칵테일이군요. 하고 나는 말했다. 아직 얼마든지 있습니다. 혹시 이 배에서 친구가 생기면 그분에게 이 세상에 온갖 술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시오. 그는 말이 많았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연극과 영화에 대해서도 떠들어대고 정치 문제도 말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애국적인 사람이었다. 영국 국기는 인상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깃발을 알렉산드리아나 베이루트에서 온 신사들이 흔들어댈 때에는 좀 위험을 잃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버릇없는 친구였다. 그가 초면인 나에게 말할 때는 내 이름에 미스터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지만 그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해서 그랬는지 그러질 않았다. 나는 여러 가지로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가 옆에 앉았을 때 나는 혼자 갖고 놀던 카드를 옆에 밀어놓았다. 그러나 처음 만난 사람치고는 이야기가 상당히 오래 계속되었다고 생각해도 나는 카드놀이를 계속했다. 3을 4에 놓으시오! 하고 그가 말했다. 트럼프를 할 때 자기가 젖힌 카드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이 어디 놓으라고 이르는 것보다 화가 나는 일이 없다. 나온다! 나온다! 제게다 10을 놓으시오! 하고 그는 소리쳤다. 나는 분노와 증오를 느끼면서 카드놀이를 마쳤다. 그러자 그가 트럼프를 잡았다. 당신은 카드 속임수를 좋아하시오? 아니요. 그런 건 질색입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럼 이거 한 가지만 가르쳐드리지요. 그는 나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었다. 그쯤에서 나는 그에게 식당에 가겠다고 말했다. 아! 그건 걱정 마세요! 하고 그는 말했다. 벌써 당신의 자리를 잡아놓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이 있으니까 식탁도 같이 앉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그를 탐탁하게 여기진 않았으나 그는 나와 같은 방을 쓰고 하루 세 끼를 같은 식탁에서 먹을 뿐더러 가판 위를 거닐 때에도 언제나 내 뒤를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그를 따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남하고 어울릴 때 그렇듯이 남도 자기와 만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는 방문한 자신을 아래층으로 몰아내고 문을 꽉 닫아버려도 아마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사람을 잘 사귀었다. 그리하여 사흘 후에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 아는 사이가 되었다. 또 그는 무슨 일이나 도맡아했다. 그는 내기를 주관하고 경매를 처리했다. 놀이에서 상으로 줄 돈을 거두기도 하고 또 고리 던지기와 골프를 주관하기도 했으며 음악회나 가장무도회를 열기도 했다. 그는 언제 어느 곳에나 얼굴을 내밀곤 하였다. 그리하여 배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그를 드러내놓고 마음을 박사라고 불렀다. 그는 그것을 칭찬하는 말로 간주했다. 그가 정말 밉게 보이는 것은 식사때였다. 그는 우리를 거의 한 시간 동안이나 자기 세계에서 놀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쾌활하고 수다스럽고 논쟁하기를 좋아했다. 다른 누구보다도 아는 채를 했고 자기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존심을 상했다. 그는 별로 대단치 않는 화재도 상대방이 자기 견해를 납득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았으며 자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다. 우리는 의무실의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만약 거기 램지씨가 동석하지 않았던 듯 그는 이번에도 제 세상처럼 떠들어댔을 것이다. 의사는 그런 것에 둔한 사람이고 나는 나대로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램지씨도 그 사람만큼이나 독선적이어서 동부 지중해 연안 출신으로 보이는 켈라다씨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아니꼬아 두 사람은 끊임없이 신랄한 논쟁을 벌였다. 램지씨는 미국 영사관 직원으로 근무하며 일본 고베에 파견되어 있었다. 그는 탄탄한 피부 아래 비개살이 찐 뚱뚱한 미국 중서부 출신의 사내로 그 살이 기성복 밖으로 드러나 보였다. 그는 아내를 데리러 뉴욕에 갔다가 근무지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의 아내는 본국에서 1년 동안 혼자 있었다. 그녀는 몸집이 작고 예쁘장하게 생긴 귀여운 여인으로 명랑하고 유머를 즐길 줄 아는 여자였다. 영사관에서 나오는 본국이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언제나 수수한 옷차림이었으나 옷 입을 줄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남에게 돋보이는 매력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여자들의 눈에는 보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요즘의 여성들에게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를 보면 누구나 정숙하다는 인상을 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정숙함은 그녀의 코트에 단 꽃 한 송이라도 아름답게 보이게 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우연히 진주 이야기가 화제로 올랐다. 신문에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깜찍한 양식 진주에 대해서 떠들고 있었지만 그 중에 의사는 그 양식 진주가 진짜 천연 진주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식 진주는 품질이 매우 좋았다. 아마도 머지않아 그것은 천연 진주의 버금갈 것이다. 이런 문제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켈라다시는 그의 버릇대로 이 새로운 화제에 끼어들었다. 그리하여 진주에 대해 아는 것을 모조리 우리에게 털어놓았다. 램지시는 진주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있는 것 같진 않았지만 동부 지중의 연안 출신에게 대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잠시 후에 열띤 논쟁을 벌였다. 나는 전처럼 켈라다시가 정열적이고 말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때처럼 열렬하고 언변이 좋은 줄은 미처 몰랐다. 드디어 그는 램지씨가 한 마리 자기를 크게 자극했던지 손으로 테이블을 꽝 치면서 외쳤다. 여보시오. 나는 적어도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소. 나는 일본의 진주 사업을 시작하러 가는 길이오. 나는 그 무역을 하고 있소. 그리고 진주에 관련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저마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을 긍정할 거요. 나는 세상에서 으뜸 가는 진주는 다 알고 있소. 따라서 내가 모르는 진주라면 알만한 가치도 없는 거요.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이었다. 켈라다시는 그처럼 수다스러우면서도 아직 아무한테도 자기의 직업을 밝힌 적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가 막연히 어떤 장사 속으로 일본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좌우를 둘러보았다. 나 같은 전문가가 분간할 수 없는 양식 진주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는 램지 부인의 목걸이를 가리키면서 말을 계속했다. 램지 부인 당신이 목에 건 그 목걸이는 앞으로는 절대로 지금보다 값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내가 보장합니다. 램지 부인은 수줍은 듯이 약간 얼굴을 붉히며 목걸이를 옷 속에 집어넣었다. 램지 씨는 몸을 굽혀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가느다란 미소가 떠올랐다. 집사람의 목걸이는 꽤 예쁘지요? 나는 곧 진짜 진주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켈라다시가 말했다. 이건 물론 제가 산 물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나 줬을 것 같아요? 원산지에서는 만 오천 달러쯤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뉴욕 오번가에서 산 거라면 삼만 달러 이상 주었다고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거요. 램지 씨는 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집사람의 저 목걸이를 뉴욕을 떠나기 전에 백화점에서 십팔 달러를 주고 샀다면 놀라시겠죠? 농담 마시오. 그것은 진짜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서 그만한 크기에서는 최고품입니다. 우리 내기를 할까요? 나는 그것이 가짜라는 데 대해 백 달러를 걸겠습니다. 그래, 내기를 합시다. 아니, 여보. 뻔한 걸 가지고 무슨 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램지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은근히 남편을 나무라는 듯했다. 뭐라고? 쉽게 돈 벌 기회가 생겼는데 이걸 바보처럼 놓칠 수 있겠어?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입증할 수 있어요? 하고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헬라다 씨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제 말밖에 없잖아요. 그 목걸이를 어디 좀 봅시다. 만일 그것이 가짜라면 곧 알려드리지요. 나는 백 달러쯤 잃어도 좋아요. 헬라다 씨가 말했다. 여보, 목걸이를 저분에게 보여주구려. 램지 부인은 한동안 망설였다. 그녀는 고리에 손을 가져갔다. 고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갑자기 무슨 불상사라도 일어날 것 같은 의욕을 느꼈으나 별로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램지 씨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내가 풀어주지. 그는 목걸이를 풀어서 헬라다 씨에게 넘겨주었다. 헬라다 씨는 호주머니에서 확대경을 꺼내어 세밀히 검사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의 검고 미끈한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목걸이를 돌려주었다. 그는 입을 막 떼려고 하는 찰나에 램지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두려운 얼굴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적인 애원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이상스러웠다. 헬라다 씨는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못했다. 그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억제하려고 무척 애쓰고 있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멋진 위조품이요. 확대경으로 보았더니 그걸 곧 알 수 있었어요. 역시 18달러짜리가 맞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잠자코 100달러의 지폐를 꺼내어 램지 씨에게 넘겨주었다. 아마 이번 일은 당신에게 다시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교훈이 되었을 거요. 하고 램지 씨는 지폐를 받으면서 말했다. 그 이야기는 그런 따위의 다른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온 배 안에 퍼졌다. 그는 그날 저녁에 적지 않은 조롱을 받았다. 만물 박사가 꼬리를 잡혔으니 재미있는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램지 부인은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자기 선실로 가버렸다. 이튿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면도를 할 때 켈라다 씨는 담배를 피우면서 침대에 누워있었다. 문틈으로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편지가 눈에 띄었다. 나는 문을 열고 내다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편지를 집어보았더니 굵은 글씨로 이름이 뚜렷이 적혀있었다. 나는 편지를 켈라다 씨에게 넘겨주었다. 누가 보낸 걸까? 그는 편지를 뜯었다. 아... 그는 봉투에서 편지 대신 100달러의 지폐를 꺼내었다. 그는 나를 보고 얼굴을 붉기더니 봉투를 박박 찢어 나에게 주었다. 이걸 선창 밖으로 좀 버려주시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봉투를 버린 후 웃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남에게 바보로 보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요. 그가 말했다. 그 진주 진짜인가요? 만약 나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만 있다면 내가 고베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1년씩이나 뉴욕에서 혼자 지내게 하지는 않았을 거요. 하고 그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켈라다 씨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지갑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100달러의 지폐를 집어넣었다. 어떠셨나요? 남편까지 목걸이 내기에 참가하면서 척척박사 켈라다 씨는 램지 부인의 목걸이에 감추어진 비밀을 잽싸게 간파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외교부 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 값빈 싼 진주 먹거리를 선물한 재력이 있는 누군가를 몰래 만났던 모양입니다.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비밀을 지켰지만 선상파티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대접받기 위해 훈륜 상대가 선물한 고가의 목걸이를 차고 나올 정도의 속물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품은 짧지만 만물 박사는 사람에 대한 판단 근거가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지 생각하기에 깊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속물 근성을 가지고 있죠. 주변으로부터 일정한 대접을 받기 위해 자신의 클라스를 보여주기 위해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고 살지만 오히려 이런 속물 근성의 꼭대기에 올라있는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는 가장 넓은 관용을 베푼다는 스토리를 신선한 엔딩으로 선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속물인 사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속물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